아니 안 들어가 여기서 뭐해? 오랜만이네요. 안 좋은 일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꽤 빨리 극복했나 봐요. 누구? 아니 저기 일단 들어가자, 뭐. 지금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, 나? 아니 어디서 지금 본 거 같은 굉장히 날씨 익은데. 어, 뉴스. 뉴스에서 봤을 거 아니야. 아나운서 박수희잖아, SBC 9시 뉴스.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예요? 내가 누군지 똑똑히 알려줘요? 당신 남편이 당신 만나기 전부터 사귀던. 아이, 저. 그런 얘기 뭐하래. 뭐? 아니. 아이, 그러니까 얘가. 아니, 아니. 아니 뭐 해봐자 즐거운 얘기도 아니고. 아,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인데 내가 알고 있었다? 근데도 뻔뻔하게 여기를 이렇게 드나들었다고? 어. 운전만 잘하는 게 아니라 비위도 엄청 좋았구만. 관음증처럼 지켜만 볼 때도 별로였는데 이렇게 빈정되는 것도 참 별로네요. 그만하시죠. 큰 소리 나기 시작하면 그쪽만 망신인데. 망신? 이야,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남편이 바람나면 본처가 망신 상황이 됐나? 그 뉴스도 하신다는 분이 경우가 없어서 너무 없으시네. 경우? 아, 몇 번을 말해요. 내가 그쪽한테 경우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. 잠은 집에서 재우잖아. 그게 화가 나는 거야, 그게. 들어왔어 잠만 자잖아, 잠만. 이걸 어디다 쓰니, 이걸? 여기가 무슨 스파 없어도 아니고. 아이, 그만 좀 해. 들어가, 들어가자, 어? 아, 이거 놔. 이럴 때만 스킨십이야, 스킨십이. 원래? 아니, 가운데. 아니, 가운데 있을게. 이게 뭐야. 도대체 뭘 얻으려고 우리가 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? 지금 어느 쪽에 서 있어야 될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남자. 이 얻을 거 한없는 썸에 난 안 낄 테니까 둘 사이도 뭐 둘이 쪽쪽대든 쫑을 내든 뭐 알아서들 하시고.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마. 알았어? 아, 당신 라이프 요즘 뭐 약하니? 텐션이 왜 저래? 그러게, 저 여자가 표정이 생겼는데. 근데 나는 무슨 생각인지도 모르겠네. 뭐? 좀 알아야 되겠어. 가라, 어? 아! 아니, 진짜. 당신 방은 앞쪽. 왜? 당신도 기억상 시 측이야? 내가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쟤가 갑자기 들이닥친 거야. 아주 그냥 차가 그렇게 서싹히 미끄러워서 들어올 수가 없더라. 한두 번 들어오면 송씨가 아니던데. 저 여자보다 저렇게 멀쩡한 여자를 남의 집 차고나 들락거리가는 당신.